안녕하세요 웹툰입니다 사진을 찍어 바로 올리고 그 사진을 친구와 함께 공유하는 포토 sns 핑글러 앱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참 멋진데 참 재밌는데 말로는 부족한 우리 주변에 수많은 이야기들 이제 핑글러와 함께 즐거운 사진 생활을 시작해 보세요 핑글러의 주요 기능으로는 첫번째 언제 어디서나 쉽고 간편하게 휴대폰 사진을 업로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내 사진과 친구의 사진을 실시간으로 공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지역 내가 먹고 있는 음식 나의 기분 등 내 사진과 친구들의 사진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근사한 사진 재밌는 사진 공감 가는 사진 등 나와 통하는 회원을 만나면 팔로잉을 해보세요 그럼 특별한 친구의 소식을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번째 핑글러는 이미 활동하고 있는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연결하여서 함께 사진을 올리고 친구들을 초대할 수 있어서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번째 해시태그를 자동 변환되어서 핑글러의 사진을 트위터에 보내면 사진 태그가 해시태그로 자동 변환되어서 내 사진과 같은 주제의 트위터 글들을 쉽게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진으로 여러 사람들과 수많은 이야기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앱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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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